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랜드를 스토리텔링 해주는 남자 브랜드 스토리텔러 브랜드 텔러 4.0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토리텔링 해주는 남자 오늘 시즌 4의 그. 첫 번째 강의로 성은 호함이고 이건 뭐 김용옥 교수를 해도 도올 김용옥이라고 내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호함 이병철 이병철 회장 그러면 사실 이제 밝힙니다. 무노조 경영의 그냥 화신이죠 노조를 너무 싫어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내가 일부 마지막에서 했던 그 반공주의 있잖아요 그거하고 노조를 연결시키는 게 좀 세요 이 사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이런 거에 노조 결승 움직임이나 뭔가 노동자들의 어떤 이런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놀랍도록 신경을 안 썼습니다. 오히려 탄압했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자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호함 이병철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분명히 악플 달릴 겁니다. 분명히 어 니가 무슨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백이성 강사의 정체성이 드러났다는 둥 뭐 그럼 저도 그러겠죠. 역시 악플러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호텔 둘은 대단히 역사적인 호텔입니다. 이병철 회장에게도 그렇고 일본 현대사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제 와이프로서도 그렇습니다. 신혼여행 첫날밤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이 호텔에서. 내가 좀 무리를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를 가야겠다라고 해서 갔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공대여자. 아주 26살의 그 꽃다운 아가씨를 제가. 33살의 제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이제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하던가요. 다른 분들도 보셨지만. 나는 일제시대사를 전공을 해놓으니까. 오딴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호텔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딴이 호텔이라는 걸 지었어. 그걸 전면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뉴 오딴이 호텔 도쿄. 이렇게 불렀습니다. 뉴 오딴이 호텔. 일본의 지하철 중에 일본에서 제일 잘 사는 우리나라로 치면 평창동 같은 동네가 어디냐면 아자부라는 곳입니다. 왜 커피 중에도 있죠 아자부 커피. 그렇죠 일본 동경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어디야 이러면 아자부예요. 우리로 치면은 뭐야 성북동 평창동 저기 강남으로 치면 청담동 같은 그런 동네들이에요 다. 그렇죠 예 그럼 가기만 하면 아주. 이 정갈하고 대골 같은 이런 집들이 쫙 있는 거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언덕을 거기 우리 평창동도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 보면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 이게 이제 상류로 올라간다 이 말이거든 상류 사회.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마냥 하류 사회로 이게 급격하게 하강한다 비가 오는 이런 그런 과정이 아주 불편하게 하강한다 이 말인데 그렇게 올라간다 아자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개에서 딱 내려오면 첫 번째 지하철역이 아카사카 미츠게라고 하는 역입니다. 아카사카 미츠게 아카사카 미츠게 그 아카사카 미츠게 아자부 입구에 있는 호텔이 이 호텔이에요. 뉴 5단이 토큐 아주 뭐 그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좋은 호텔 세계를 들어봐. 아 그러면 싱가포르의 래플즈 그 싱가포르 래플즈 앞에가 그 뭐야 그 뭐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물 뿜는 거 있잖아. 뭐라이언인가 뭐 그 이래 있거든요. 그 바닷가 바람의 래플즈 래플즈는 근데 꼭 좋다기보다도 이게 전통이 워낙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진짜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호텔. 뭐야 방콕 태국 뱅콕에 있는 만다린 오리엔탈. 만다른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오층짜리 호텔입니다. 진짜 보면 시설이 별거 아닌데 그 호텔은 천구백삼십년부터 천구백칠십 몇 년도까지인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호텔 매년 1위 선정하잖아요. 40몇 연패를 했어요 그 호텔이. 40몇 연패를 했어. 한 번 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야 여기에요. 뉴 오딴이 호텔 도쿄입니다. 이 호텔의 저기 밖에 외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오딴이 호텔 본부 이쪽이 새로 지은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요 그 동경 한가운데 가장 비싼 땅이 어떻게 돼 오타니 가든이야 딱. 야 나 정말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호텔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요. 조식 뷔페 먹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서 먹고 내가 그날 밤에 또 얼마나 와이프한테 설명을 했겠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듣기 싫어하더군요. 신혼 첫날 밤에 우리는 내가 역사 강의 듣고 있어야 되나. 얼마인데요. 여기요 신혼여행 패키지로 가면은 1박 2일만 끊어가는 데 한 칠십만 원 정도. 근데 이제 방이 우리가 반드시 석식은 부패 조식도 부패여야 된다 해서 그 정도 가격이 나온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에 사실 신혼여행 패키지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1박만 하고 저 내가 너무 3박 4박 하면 엄청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티크 호텔 젊은 사람들은 하는 호텔 있죠 그쪽으로 옮겨서 4박 5일 더 있다가. 이렇게 신혼여행 끝냈습니다. 자 삼성 그룹 부의 원리 그럼 뉴옷 단위 호텔을 왜 얘기하는데 현금과 부동산이에요 부의 원리 일 현금 삼성 생명입니다. 현금을 이 감독하는 곳 어디 삼성 전체의 현금을 캐시를 감독하는 어디 동방 생명. 그게 왜 옛날에 삼성 생명 아니에요 그거. 지금 삼성 생명 옛날에 동방 생명. 그렇죠. 보험 뭐 나머지 보험 다 합치면 삼성 생명의 절반쯤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예 규모가 규모가 뭐 품질이야 이게 보험의 품질이 어디에 있어요 보험에 그냥 없는 상품이잖아요 보험이라는 거는 없는 상품을. 서류로만 존재한다고 이렇게 내는 거라고 그러면 두 번째 이것도 돈이죠 삼성 화재 돈이잖아 현금이잖아 그 밑에 뭐야 삼성 증권 이거는 1991년도인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이 삼성 증권이라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생명하고 삼성 화재는 부동의 업계 일이라면 삼성 증권이라는 건 항상 옛날부터 대우 증권하고 미래에 새 생명하고 일 이 삼 이 일 이 삼 이 그러니까 삼성 증권에 가서 누가 열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일등이죠 이랍니다. 그럼 저거가 일등이라고 하지 삼등이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국 투자 증권이 일등 아닙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외랍니다 여직원이 저거는 그렇게 교육 안 받았거든 삼성이 교육의 삼성 아닙니까 완전히 막 브레인 워시드 시켜버리잖아요 우리 회사 제일 좋다고 확 해버리잖아요 내 옛날에 내 한 살 선배가 있었어요 논술학원 선배에요 그분이 아주 명강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그런데 지금 그분은 유튜브가 아니고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유튜브는 논술학원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분이 예전에 20대 때 자기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내한테 소개를 시켰거든 그 여자친구가 삼성그룹의 무슨 비서실에 있었어요 직업이 그러고 우리들이 어이구 이 비서실 직원이니 이 처음 아웃풋이 수려하시더라고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왠지 삼성이라 그랬는데 저거 비서실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명함을 딱 주는 데 보니까 비서실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논술 선생들이 이렇게 모인 거니까 얼마나 좌파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를 막 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듣다 듣다가 이 여자 우리 우리 회장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회장님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 교육의 삼성이라면 온라인 교육 대면 교육 내 같은 강사가 하는 교육만 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이 교육이에요. 교육 받다가 보려다 본다 할 정도예요 진짜. 정말입니다. 교육의 삼성이라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은 교육합니까. 안 합니다. 일단 그 사람들은 모이는 거 자체를 싫어해. 회의만 하다가 볼 일 다 볼래? 빨리 다 튀어나가 뭐 이런 기억이기 때문에. 뭐 회의하고 교육하고 이런 거 딱 싫어해. 여러분 책 중에 가시면 삼성에서 아마존까지라는 책이 있어. 있어요. 삼성에서 아마존까지 하는 책이 있어. 이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 보다는 좀 적게 팔리는 책이에요. 아시겠어요? 차시가 밖에서 내가 한 번 더 해요. 이건 뭐 협찬되게 받은 줄 알겠네.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 보세요. 이게 그 책을 보시면 양쪽의 어떤 그런 교육 중심과 실적 중심의 문화가 딱 드러납니다. 출퇴근도 하지 마 이게. 고객 만나러 가라 이거야. 출퇴근 그러면 뭐 사람 백 명 있는 사무실이 요만해. 왜 들어오지 마라 이거예요. 야 니 되게 한가한가 봐 사무실에 들어오고 이런 거 있잖아. 빨리 거래처 안 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증권도 마찬가지. 여기도 돈이 들어오는 거죠. 요 밑에 내가 계열사 이름을 하나 안 썼습니다만 삼성자산운용이라고 하는 제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 들어온 돈을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실적이 좋아야 고객들이 자꾸 돈을 맡기죠. 여전히 이병철 회장 하는 말 있잖아. 그 이창희 자기 둘째 아들이 뒤지게 혼난 게 그거였어요. 아니 안국화재 이 삼성화재가 옛날 이름이 안국화재예요. 안국화재 안국화재에서 그러는 거야. 아휴 저 뭐 저 공장이 저 공장 아이가 저는 우리 저 우리 쪽에 뭐 없나 보험 없나 그러니까. 아휴 저 뭐 한 보험료 이백 나오는 데라서. 뒤지게 혼났습니다. 이병철 회장한테. 이놈의 자식이 이백은 돈 아니야? 그렇죠? 네 용돈에 비하면 별거 아니겠지. 그런 돈 받아가 내가 네 용돈 주는 거야. 이 새끼야. 참 됐습니다. 말랑가슴 무릎 꿇고라도 받아와. 그렇죠?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요게 이제 핵심이죠. 부동산. 삼성이 시작해서 전기 재벌 기업이 따라 했던 작품. 부동산. 중앙개발. 여러분 이 회사 잘 모르시죠? 그 정민이 남편 그거예요? 네. 중앙개발. 삼성은요. 동방생명하고 중앙개발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현금 다 들어오지. 부동산 다 들어오지.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재무제표하고 현금 흐름표가 다 끝나는데 무슨 기획 전략서 좋아하고 있네. 돈 없이 한번 사나 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너 그 부서에 지원 끊어뿐다. 이러면 난리 납니다. 그 부장이.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놈이 그런 소리를 했어. 지금 뭐야? 용인? 에버랜드. 지금은 뭐야? 이름도 잘 모르게 뭐야? 제1모직. 아시겠어요? 요 두 회사에 상속세를 제대로 물리겠다 와. 요 두 회사를 어떻게든 지주회사로 삼아갖고 상속세를 마치 매출이 없는 회사로 만들어갖고 상속세를 덜 내야지라는 거에 싸움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삼성의 싸움이. 아시겠습니까? 왜? 공시 안 된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류에 안 적어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신고도 안 한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 법적으로 존재를 안 하니까 허위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 그러니 어떻게 돼? 수많은 시민운동가들이 이거를 지적하고 참여연대 뭐 공정 뭐 사회실천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 윤번기가 잘 아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있어. 그런 데서 겸실련 이런 데서 있잖아요. 참여연대 이런 데서 어떻게 돼? 왜 삼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삼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삼성은 계속 어디예요? 아웃 오브 마인드하고 있는 거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지. 나몰라라. 아시겠습니까? 현금과 부동산이야. 그럼 여기서 나옵니다. 매년 12월 20일 날 이병철 회장과 그룹 임원들이 일본 뉴 오딴니 도쿄 호텔로 갑니다. 그래서 한 1월 10일 정도까지 있습니다. 뭐 일 바쁜 사람 중간에 들어오겠지. 그러면 뭐야? 들어옵니다. 송구영신 특강. 일본 동경대학교하고 와세다 대학교하고 게이오 대학교하고 도호쿠 동북대학교라든가 오사카 대학교에 있는 유수의 대학 교수들을 초빙합니다. 시리즈별로 쫙 묶어서 초빙해서 특강을 듣습니다. 따라서 이병철 회장 생전에 임원이 되려고 하면 그 임원은 어떻게 돼? 송구영신 특강을 따라가겠죠. 그렇죠? 임원이 안 따라가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뭐 기획실장 이런 애들 따라갈 거 아니야. 영업부장 이런 애들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가는데 필수 교양이 뭐였겠어요? 일본어야 일본어 일본어 못하는 놈은 승진이고 나발이고 좌천대고 짤리기 딱. 그리고 그 일본어는 어떻게 돼? 이병철 회장에게 하나하나 다 검사받아야 돼요. 이병철 회장이 니 그걸 지금 일본어라고 하고 있냐 이러면. 내 친구가 그 입원들 교육. 앞서 나가는 세계 경영 사조를 가장 먼저 배운다. 자 아까 부동산의 모든 재벌들이 따라했다 그랬죠? 여러분 삼성의 중앙개발이 먼저 들어서고 난 다음 현대가 시작한 게 뭡니까? 현대 아산. 아산이 정주영의 호라면서 요거는 제가. 그때 합니다. 마지막 사강 정주영 회장 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뉴 오딴니 도쿄 호텔에 제가 여기를 저녁에 밥도 안 사 먹을 거면서 비싸. 그래가지고 패키지 요금에 안 들어갔잖아 이건. 그래서 고기를 가봤어요. 음 여기서 맨날 배웠다 이거지. 이러면서 가보니까 일본 그 호텔리어들이. 그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 cautious знать. introductions please. 이렇게 뒤로 갑니다. 내가 뭐 죄지 않나? 보면 안되나?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돼. Dos 좀 여긴 멤버십 공간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당신 뭘로 하느냐 신혼여행 패키지로 하니까 조용히 나가라 그래도. 그래서 내가 에잇 나쁜 놈이 그러면서 그러고 갔더니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 이 공간. 분위기 좋습니다. 예 호텔에 이거는 다 광고하려고 이렇게 내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걸 갖고 뭐. 지적 재산 꾸이니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둬. 뉴욕 오딴이 동쿄 자 그다음 부의 원리. 두 번째. 마 한국 사회에서 또 인맥을 빼고 생각할 수 있겠나. 근데 이 인맥이 보통 인맥이 아니요. 알 수겠죠. 왜 하필 다 무슨 대한민국 사회가 무슨 뭐 진짜 누가 하나님이 있으면 그 무슨 이렇게 찍어준 것처럼. 경남 진주시 지수면 지수초등학교의 졸업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여 들어가가지고 서울로 전학 가기까지 6개월밖에 안 댕겼어. 구인회. 이름만 딱 들으면 구작여이제가 아버지. LG 창흥주. 허만정. GS 허창수 회장의 할아버지. 그죠. 허신구. 허신구 제1재당 상무의 아들. 상무의 아버지지. 아들이 허창수고. 구태회. 뭔가 구인회. 구태회라니까 딱 생각 안 나요. 형제지. 여기 밑에 조홍재. 이명박 대통령 둘째 사이 조현문의 할아버지. 아 조현범의 할아버지. 조현문은 조현범이 저거 형이다. 효성그룹 창업주입니다. 효성그룹 창업주. 무엇이냐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다 초등학교 한 5년 선후배 동기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째서 이렇게까지 이때 지수초등학교에 도대체 뭔 선생님이 계시고 이때 당시 밥을 뭐를 묻고. 그렇죠. 이때 당시에 학용품을 다이소가 그때 들어갔나. 뭐 어쨌든 뭘 했길래 도대체.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엄마들의 그런 초등학교 때의 무자비한 난리치는 교육이 아무 쓸데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에요. 이게. 서로 뭐 엄마들끼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모임 해갖고 우리 아들 잘 살게. 이게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아시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 험안정은 조금 틀립니다. 험안정은. 입장에 벌써 나이도 많잖아. 1897년이잖아. 그 이병철 회장에 1910년이죠. 그럼 험안정이 누구일까요. 이병철의 둘째 누나가 이 험안정의 아들에게 시집을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험안정 밑에서 허신구 허정구 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GS그룹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사돈 관계잖아. 그리고 이병철 회장의 둘째 딸이 바로 뭐야. 구인회 LG창업주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사돈지가 아니죠. 조홍재는 조홍재는 뭐야 이게 김해 허씨 집안 험안정 조홍재 효성그룹 회장 다 만석군들이에요. 그 집안의 만석군들 경남 의령 그쪽에 만석군이라고. 그 만석군 집안이 다 어떻게 돼. 아이고 병각이 이병각 이병철 이랬거든. 병각이 동생이 그 사업을 한다고 하네. 그죠. 일로 와봐라. 내가 나만의 연설문을 쓰라. 이게 아니고 이만한 땅문서를 하나 주는 거지. 이거 팔아서 조홍재 보태 쓰라.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안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찾아가서 사업재안서 쓰고 돈 빌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해도 안 줘요. 여러분 제가요 유튜브 이게 사업이잖아요. 가서 천명 처음에 한 번 채워보려고 천명하고 사천 시간을 채워야 되잖아 처음에 록펠러 뜨기 전에 뭐냐고 요거 구독 좀 눌러주세요 지인들한테 여러분 구독 누르는데 돈 들어요. 어차피 유튜브 다 봐요. 구독 누르는데 돈 드냐고. 한 푼도 안 돼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돈 들어 광고 봐주면 돈 들어요 아니죠. 안 해요. 정말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안 해줘요. 아니 그거를 눈앞에서 누르는 거를 안 해준다니까. 나중에 가서 지우면 되잖아. 그걸 안 해줘. 그래 놓고 내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그건 니 강의 누가 듣겄냐. 니가 설민석이냐. 서울말로 깔끔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인기치고 있는데 뭐 니가 그렇게 그걸 해. 지금 그 사람들 내한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해요. 못 해요 내 성격을 알거든. 이게 뭐냐. 인맥이 있었고요. 운도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이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이 있다고. 하필 이때 요. 그. 군북면. 의룡. 아 저 진주시 군북면. 지수면 요 이때. 왜 이때 이 사람들이 여기 있었냐는 얘기예요. 내가 스티븐 스피버그하고 조지 루카스 강의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그때 그 마을에 브라이언 드팔마, 프란세스 포드 코폴라, 조지 루카스, 제임스 캐머런, 스티븐 스피버그가 왜 그때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요. 여러분 한 명이 뜻을 세워서 성공하기도 어려운데 한꺼번에 다섯 명이 성공했잖아. 그것도 그룹 스터디였잖아. 엄마들끼리 홈스쿨링 그룹 스터디 아니었어요. 가장 특이한 사고를 하는 애들끼리 학교에서 버림을 받으니 학교 선생한테 이 아이는 호기심이 많을 뿐입니다. 우리 아이를 뭐라고 그러지 마라. 학교 교육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애가 나쁜 게 아니다 했던 사람이 다섯 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섯 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브라이언 드팔마가 어느 감독? 미션 임파서버. 제임스 캐머런이 아바타. 타이타닉. 그죠? 스티븐 스피버그 조지 루카스는 말할 것도 없죠. 스타 워즈. 그죠? 프란세스 포드 코폴라. 지옥의 묵시록. 대부. 대부하면 더 이상 할 말 있나. 사람들 다 끝납니다 그냥. 오우 대단하네 그 사람들이 다 억만장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억만장자가 되니까 혼자서는 안 된다고 이게.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구인의 사돈이 물심양면으로 계속 물심양면 이게 중요해요. 허만정 조홍재. 물심양면이 뭐냐. 돈도 주었고. 그러면 조홍재는 특히 5살 터울이 5살 형이야 자기가. 병철아 너희하고 동업하자. 지분 50대 50 하자. 어떻노.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동업하자 그러면 그 사람 일대 구하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국 먹고 네 일 먹으라고. 내 같은 경우는 사업하자 하니까 유튜브 채널을 통째로 빼뜨려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정말이 이게 뭐냐 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그러잖아 국회의원들이 또 야 관운이 있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잘난 건 없는데. 그때 당시에 딱 그 어떤. 조금 뭐 일본말을 일본말 쓰면 또 뭐라 한다. 조금 그 운이 맞아가지고 대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또 관운이 있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니까 관운이 있는 거야 인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홍재 회장 같은 경우에 심지어 천구백육십 년 그 군사 쿠데타 오일유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가. 재벌들 길들이려고 부정 축제자 명단을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청년 정부로 인정받으려고 올려가지고 이병철을 갖다 부정 축제자로 몰았을 때. 그거는 병철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어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대신 가볼까요. 조홍재가.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병철이 막 한 달 되고 난 다음에 이병철 박정희한테 가서 싹싹 빌어요. 제발 우리 홍재 형님 좀 살리주이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풀어줍니다. 4개월 만인가 5개월 만에 풀어줍니다. 그런 어떤 재산규모 보입시다. 삼성 자산규모 삼백구십 구조원. 끝난 거 아이가. 삼백구십 구조원. 아니면 부채도 포함이지만.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지. 한번 생각해. 여러분 그 왜 백억 원을 그 줬잖아요. 저기 뭐라 그러노. 신천지 이만희가 백억 원을 현금 이체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백억 원을 현금 이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기 은행 제1금융권에서 어떻게 돼. 백억 원의 현금이 있으면 천억 원을 대출해 줍니다. 맞죠. 맞잖아요. 그럼 돈 많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대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현금을 그만큼 갖고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인회 LG 창업주 123조 원. 지수초등학교 재학했다. 지수초등학교 졸업했다. 허만정. GS 창업주의다. 지수면 승산만. 이건 초등학교 다니신 분은 아니죠. 그런데 지수면에 있었다고 이 사람이. 그다음에 어떻게 돼. 구태회 지수초등학교 졸업. 그래서 진주시 지수초등학교는 LG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지난 70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참이 여러분 이런 거 처음 하셨을 거야. 조홍재 효성창업주 11조 원 정도가 있다. 지수초등학교 졸업했다. 생간은 경남 하만이다. 이런 어떤 인맥에 합치는 효과가 오늘날에 가져온 두 번째 부의 원리입니다. 적어도 399조 원 정도의 자산규모를 생성하려고 하면 부의 원리가 한 두 개 정도 돼서 안 돼요. 안 돼요. 택도 없어요. 세 개는 돼야 된다. 한국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떻게 이 정도 되려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어느 나라로부터 배웠습니까. 이 미국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배웠다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우리나라 잘못된 역사 교육의 산물인 거예요 그게. 일본을 텍스트로 한 게 아니고요 일본이 미국을 텍스트로 한 걸 통째로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자본가들을 폄하하기 위한 논리예요 그게 일본으로부터 배웠다 하는 그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재구매가 일어나야 돼 그것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가서 처음에 팔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한 번 팔아놓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계속 가서 거기서 사 먹어야 돼요. 그럼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최소 한 달에 한 번 아시겠습니까. 스타벅스 커피는 직장인 중에 하루에 세 번 가시는 분도 있어요. 자발적 재구매죠. 여러분 아까 전에 세계 최고의 응반장자 오병가미가 뭐야. 자발적 재구매 뭐. 보이차. 여러분 홍삼 그거 자발적 재구매라고 그러잖아요. 자발적 재구매 홍삼을 적용해가지고 제일 돈 많이 번 회사가 어딥니까. 미쓰이 아닙니까. 미쓰이. 미쓰이가 바로 한국에서 홍삼 이 발효홍삼이라는 것이 가장 좋다 해가지고 1905년 아니다 1903년에 대한제국에다가 미쓰이 종합상사가 전매권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이권을 일본 회사에다 내줍니다. 그 미쓰이가 1947년도에 마지막까지 홍삼을 쥐고 있다가 물러나고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보고 또 홍삼이 돈이 되네 이래가지고 정부 전매품으로 삼았던 게 담배인산공사예요. 담배와 인삼의 특징이 뭐야. 자발적 재구매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판매 창구를 경상북도 도의원에 출마한 애가 이름이 창구입니다. 김창구. 판매 창구 은행 창구 뭔가 텔러 이런 브랜텔러 그러니까 브랜텔러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창구 그. 창구로 어떻게 돼 담배인산공사라는 걸 딱 만들어 놓고 그것이 민영화가 이제 독점 전매권이 끝나니까 민영화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 뭐예요. 정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상 공사가 아니야. 외국 자본이 66%야 그 회사가. 외국 회사 외국 회사.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것도 뭐예요 자발적 재구매의 원리를 국가가 독점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일 재당 설탕과 조미료잖아 여러분 제일 기획에서 나온 광고 중에 제일 좋은 광고가 뭐예요. 김 회사가 나와서 그래 이 맛이야 이겁니다. 다시다 이래 나오면서 있죠. 이게 한때 대상그룹 임대홍 회장의 절대 아성이었던 미원을 한때 막 위협을 했어 이 다시다가. 처음에 미풍 하다가 영 안 됐거든. 그러니까 다시다로 딱 바꾸면서 광고 하나의 힘이에요. 제품이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제일 기획이 하는 건 제품 제목. 그다음에 광고 카피.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모델의 선정. 그렇죠. 김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주부 연기로는 이거였거든. 그때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원 쪽의 모델이 누구예요 뭐 강부자 씨라든가 선우용렬 씨라든가 그랬는데 그 인기보다 더한 모델을 갖고 온 거야. 김혜자라고 하는 초특급 주부 모델을 딱 데리고 오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병철 연장이 아주 만족하다가 다시 다시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역시 미원은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돈을 맺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이혼을 해야겠다. 역시 대상 미원은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대로 하려고. 사돈까지 맺었는데. 제일모직 양복 양복 우리 양복 안에 딱 스웻. 목티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제일모직에서 합니다. 예전에 이제 그거에서 양복 안 입으면 절대 출근 못 한다더라 뭐 삼성 당연하지. 그 직원들하고 계열사를 늘리는 최대 목적이 뭡니까 내수시장 아닙니까 내수시장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A라는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가 각종 이런 걸 판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내가 이게 A 회사인데 내가 B 회사의 양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봐. 장난해 지금. 아니 네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이것도 삼성시계 있잖아 삼성시계. 그죠. 있는데 삼성시계 말고 B 회사의 시계를 내가 차고 뜨고 출근을 했다 생각해봐. 그게 이병철 회장 눈에 띄었어. 안정하십니까 이러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저라 하는데 딱 눈에 띄듯이. 띄려고 일부러 반팔 입고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작년에 나이 90된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래야 이제 몸에 열이 많아갖고 원래 반팔을 입는다고. 아이고 참. 여러분 90 노인을 한번 모셔보세요.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드는 게 얼마나 힘든 동작인데. 그거를 그렇게 아무 보조도 받지 않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건강한 건데 그게. 홍산뿐이겠습니까. 동충하초도 많이 먹었을끼고 내가 봤어요. 그러나 아까 그 오병감의 대중적 재구매가 보이차라면 고급 VIP용 재구매가 동충하초입니다. 그 두 개를 갖고 전 세 개를 휩쓸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나 전주제지 종이. 여러분 이런 거는 특징이 뭐냐 하면 한 번 산 곳에서 계속 사요. 아이고 뭐 내가 종이 전주제지. 아이고 뭐 지금 뭐야 그게 한솔이죠. 한솔 큰 첫째 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첫째 딸의 제일 좋은 한솔 재질을 주겠어요. 너 이거 있으면 평생 굶을 일 없어. 제프 베조스 아마존에 제프 베조스 회장이 뭐라고 대머리 있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책 한 권은 돈이 안 된다. 사실 이 책 한 권은 돈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백만부 이상 안 팔리면 돈이 안 돼. 안 돼요. 그냥 네이버 검색용이야 이건. 근데 뭐냐 하면. 그 휴지를 일주일에 한 개씩 사주는 거는 큰 돈이 된다. 계속 사잖아 계속.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주제지가 얼마나 또. 그렇죠. 그 다음 제일기획 한 번 광고를 맡겨주시면 계속 제일기획에서 맡겨야 합니다. 왜 삼성이 크면 클수록 우리 회사는 제일기획에서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사에 굉장한 신용도가 올라가는 거거든. 이 회사 이름도 제일기획에서 딱 해주고 로고도 제일기획에서 만들어주고. 뭐 모델도 우리 그 배우 그 사람 캐스팅하기 어려웠는데 제일기획이 딱 나왔으니까 하더라고. 그렇죠 양복 모델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돼 멤버십이 쫙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자발적 회원제 재구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일기획 그다음 삼성생명 자 보세요 내가 뭐라고 전화했어요 현금으로 따박따박 매월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이게. 그다음에 삼성화재 현금으로 따박따박 매월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원래 한국화재 삼성반도체 한 번 멤버십은 영원한 멤버십. 자 내가 뭐라 그래 외국이 끼어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이 정도 자산규모가 되려면 1983년 11월 28세의 그가 이병철 회장을 찾아옵니다. 내 회사의 모든 거에 삼성반도체를 쓰겠어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이병철이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 아시겠습니까. 애플이 내가 여기 삼성 저 소공동 저기에 찾아왔습니다. 원래 삼성사고 지금 부영 빌딩 거기 찾아왔습니다. 여기 해놨잖아 웰컴 미스터 스티븐 잡스 해놨잖아. 해놨잖아. 이병철 회장으로 딱 이러고 서 있고 웰컴.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스티브 잡스가 스물 여덟이잖아. 뭐 철이 있나. 뭐 제가 참 여기 반도체 그거에서 우리 삼성 거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독점을 한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어렵고 뭐 아무것도 아닐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맺은 2년 내 죽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아휴 진짜 빨리 죽어버렸어. 내가 그 이 강에서 얘기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왜 죽었는지 일본 그 승려 말 너무 믿다가 믹서기로 자꾸 갈아가지고 뭐 이렇게 비건으로 먹는 바람에 씹어서 침하고 삼켜 이게 섞여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침이 안 들어가니까 췌장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네. 아시겠어요. 삼성 반도체가 애플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잡음으로써 얻었던 이득이라는 건 말도 못해요.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 끊임없이 재구매가 일어나잖아. 모든 전자제품이 어떻게 돼. 삼성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야. 일본이 이 스티브 잡스라는 애의 미래성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의 승패가 좌우된 거예요. 애칭가스 아무리 금수조치 해봐야 불합가스 아무리 금수조치 해봐야 판매처에서 삼성 반도체 아니면 안 쓰겠다는데. 일본 애들이 그래가 어떻게 돼. 일본 펀드가 들어가 있는 회사든 히타치든 산요든 도시바든 뭐 이런 애들이 어떻게 돼. 다시 좀 풀어줘라. 우리 수출이 안 된다야. 아시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되노. 일본 정부에서 갑자기 어벤던, 기브업 할 수도 없고. 조금 있으면 이게 올림픽인데 전자장비 소위 얘기하고 5G 올림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옛날 동경올림픽처럼 손으로 쓰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전자제품이 안 되니 이걸 언제 풀어줄까 하다가 거기 미스 이스미토모 미츠비시 중공업에서 어떻게 돼. 다시 풀어주려고 안 되지 자민당이 누구 정치 자금을 받아가 생활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금 한국인 금수조치 해놔 놓고 아베가 땅을 치고 이불킥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이씨 하면서 아시겠습니까. 너는 그런 걸 어떻게 다 아는데 NHK도 영문 사이트 일본어 사이트 다 있어요.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는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파워를 한번 생각해 봐요. 399조 원쯤 되려면 이 정도가 하나 따라 붙어야 돼. 즉 이병철 회장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반드시 전 세계를 제패하는 기술의 첨단 그게 될 것이야. 안 쓰겠습니까. 이병철 회장이 볼 때 삼성 반도체라는 게 말이야. 스티브 잡스 이 계약을 보고 미국에서의 그런 경제 전문지라든지 일본에서의 그런 미쳤다 켰습니다. 이병철 회장 보고. 뭐 이 노구의 이 신사가 말이야. 기업가가 말이야. 아이 이 뭐 28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놈한테. 그냥 여기서 뭐 이래가지고 말이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이렇게 클 줄이야 얘가. 안 그러세요. 뭐 골프가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이거 여러분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이병철 회장 사라진지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딱 세 개다. 1. 대상 미원이 내 맘대로 안 된다. 진짜 미원만 생각하면 죽고 싶다. 왜? 매일매일 소비가 전국민적으로 일어나는 조미료인데. 이게 말 그대로 회원제 멤버십 아니에요? 이게 자발적 재구매 아니야. 이것만 하면 만 노다지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네. 이 자본력을 가지고도. 두 번째. 골프가 내 맘대로 안 된다. 참 스코어 안 난다. 어쩜 그렇게 때리면 슬라이스가 자꾸 나는지. 슬라이스라고 하는 게 뭐고. 내가 이걸 대비해서 코지에다가 녹색을 준비해달라고 했거든. 보드마카를. 그랬더니 녹색은 안 된대 준비가. 그래가지고. 지금 막 하는 게 안 탈어요. 전에 있었잖아. 이렇게 치면 정탈화되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 왜?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 보내고 싶으니까. 끝까지 공을 보고 여기서 이렇게 멈추고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체중을 실어서 가야 되는데. 체중이 먼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려서 맞겠죠. 그렇죠? 이게 헤드가 열린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회전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뭐 완전 꽝이죠. 이걸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치즈 조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 슬라이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가더라. 도대체 왜 그러냐. 안양시에 가면 안양컨트리클럽. 지금은 뭐라고? 이거를 안양베네스트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1960년대에 지어놨습니다. 중앙개발이 땅을 사서. 삼성이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칠십 년대에. 삼성의. 국력을 삼성의 뭐 이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 세계 챔피언 당시 아놀드 파마를 데리고 옵니다. 파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 번 칩니다 치는데 계속 그러랍니다 아놀드 파마가. 헤이. 어휴 왜 그렇게 슬라이스가 많이 나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돈 헤더. 칠 때 머리를 들지 마라. 아놀드 파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럴까요. 왜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아니 마지막 세 번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했거든. 1968년 그보다 무려 6년 전 안양베네스트 골프장에 자기 사돈 LG 당시 금성사 구인회 회장을 데려옵니다. 가서 칩니다. 골프 회동을 합니다. 한 8홀쯤 갔을 때 내가 이거 골프라는 게 9홀을 마치고 나면 잠시 쉬고 이걸 그늘집이라 그래 그늘집. 완전 평야에서 치다가 다 트인 데서 치다가 유일하게 한 번 그늘에 들어가는 거야 9홀 전에. 그럼 그거 치다가 내가 그늘집에 가서 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전자산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병철이 얘기합니다. LG와 삼성의 숙명의 전자산업 라이벌전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구인회가 빽 칩니다. 이놈의 자식 나는 설탕을 못 만들어가지고 사업 안 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재단. 지금도 롯데 신격호 회장을 보고 뭐라 합니까. 철마 제가 뭐 껌 팔아가지고 돈 번 주자. 이래 안 합니까. 당시 이병철 회장을 보고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니 시기 설탕 팔아가지고 돈 번 주자. 이래 된 거야. 구인회 회장이 뭐라고 하면 나는 설탕을 못 만들어가 안 만드는 줄 알아. 여기도 말이야 상도덕이라는 게 있던 거 아니야. 돼서 다 치워. 라고 그 자리에 왜 그 둘이만 있으면 좀 그거 하니까. 이병철의 아들 이맹희가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야. 그냥 가버린 거야. 구인회가. 더 쳐야 되는데. 18월까지잖아요. 그때부터.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구인회의 아들하고 결혼했던 이병철의 둘째 딸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그럼 나를 뭐 하려고 이 집에 시집 보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66년도에 일본에서 사카린 한 번 밀수했다고. 국회의원인 김도하인은 정일고의한테 그리고 재무부 장관 김정호. 김정렴. 저 누구 법무부 장관 민복귀 세 명한테 똥물을 퍼붓지 않나. 서울시의회에서. 여러분 그 김정렴의 형이 김정호거든. 김정호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할아버지 정치인 김종인이라고 몰라요. 예 김종인 씨예요 그분이. 그분이 친가 쪽으로 이렇게 가면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 김병로의 손자다 하지만 직접적인 인연은 박정희 때의 최장수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렴 비서실장의 조카가 다 맞는 거예요. 은행 집안이죠. 법조인의 아들인데 은행가로 불린 거야. 제일은행 뭐 이런 신한은행 이렇게 불린 거야. 김정렴도 뭐야 1978년도 12월 총선에서 부가가치세 한번 도입하자고 했다가 총선에서 대참패되고 그거 났잖아요. 부마항쟁 났잖아요. 부마항쟁 나기 전에 총선에서 대참패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제가 제 책임입니다만 물러나 계십니다. 물러난 거야. 유일하게 청와대에서 차지철한테 꼬장꼬장하게 굴 수 있었던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하디유한 소위 유하는 물개원 김개원이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 할 때 김정렴이 주일본대사로 가 있다가 그 좌천대가 거기로 간 거지. 그걸로 가 있다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장신만 있었어도 그 총불임은 안 났을 텐데 니만 있었어도. 라고 얘기했댑니다. 그런 이런 인맥을 들어보시니까 참 환장하겠잖아 야 그랬단 말이야 그죠 예 저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그 부인 홍라희 여사의 오빠가 누구예요. 홍석현 씨죠 홍석현 씨 부인이 신인균 씨인가 그래 부인 이름이 신인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장이자. 검사 누구 신직수 아닙니까 신직수 인역당 사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다 연결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다 그놈이 그놈이요. 아시겠어요 마누라 의견을 뭐 얼마나 무시할 수 있겠어요 홍석현 회장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카린 걸 타고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고 막 똥물 투척 사건 일어나고 난리가 나서 거기 울산 mbc에서 특종 취재한 거예요 그게 울산의 물류창고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그랬더니만 저 뭐지 그. 일본에 가가지고 경영권을 내려놓고 갑니다. 막 대구대도 헌납하고 그래서 영남대대 있잖아 지금 대구대도 헌납하고 저기 관악에 저 뭐고 삼성 골프장도 헌납해가지고 그 지금 서울대 들어서 있고. 그죠 제가 그 결혼을 그 당시 14번 홀 그늘집이 있던 그 뭐고 교수회관 금룡이라고 있습니다 금룡 금룡 교수회관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거기서 했어요. 2006년 2월 23일날. 와 또 그 동문 dc 마이뎁미데이. 동문 dc 뭐 내하고 내하고 그 우리 와이프하고 둘 다로 dc로 들어가니까 거의 뭐 3분의 1값 내고 아마. 와 진짜 사람들이 거기서 결혼한다고 야 니 돈 많은갑다 이랬어. 아니라고 dc에 사람들이 그래 이러면서 여기가 그 dc도 돼 이러면서. 그랬더니 호암 교수회관이 있어요. 그 호암이 뭐야 이병철이 세운 거요. 그러니까 이병철이 세운 게 아니라 그 이병철의 호를 따서 삼성 자본이 세운 거죠. 호암 교수회관은 저 낮은 곳에 있어요. 금룡은 저 위에 있어요. 워커힐 호텔이 해요 그거를. 호암은 동문 dc를 거의 안 해줘요. 근데 좀 싸요. 싸니까 dc 자체가 없어. 금룡은 비싸니까 dc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그 1년간 있으면서 어떻게 돼 산요라는 회사에서 내가 전자산업이 돈이 된다 하는 것을 배워왔소. 나도 1년간 배운 게 있으니 전자산업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인회가. 님이 돈 많이 벌었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후로 골프장만 오면 그러니까 산요에서 보고 느낀 게 있네. 자네만 하라는 법이 있나 이병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로 골프장에만 오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이병철 회장이. 여러분 골프라는 스포츠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요. 여러분 골프가 왜 돈이 많이 드는 스포츠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처음에 드라이버로 때리거나 마지막에 퍼터로 칠 때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스포츠의 특성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중간에 치는 아이언이나 우드는 내 마음대로 중고 고무를 가져와도 돼 남이 쓰던 거 이런 거 대여품 이런 거 안 보니까. 그런데 골프 드라이브하고 퍼터는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 사람 칠 때. 그때 어떻게 돼 한마디씩 해. 야 저거 저번에 쳤던 것보다 더 못한 거다 야. 야 이게 내 끼 더 비싼 거 같다 고런 말 한마디만 들으면요 스코어가 안 나와요. 거리가 안 나와요 그게 골프예요. 그런데 골프장만 가면 구인회 회장이 생각나는데. 아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헤드업이 자꾸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급해지고 앞서는 거예요 자꾸. 오늘 아침 우리 와이프의 고민은 역사가 40년도 넘은 거야. 오늘 아침 우리 와이프 3월 달에 에어컨을 사야 싸다던데. 그러면 삼성 에어컨 싸야 되나 아니면 어제 엘지 에어컨 사야 되나. 그게 뭐야 전자제품 살 때마다 모든 국민이 하는 고민이야. 삼성 엘지 그건 나중에는 중간에 사라지긴 했으나 대우 지금도 있어요 대우. 대우까지 끼어들어서 롯데 전자도 있었고요 해태 전자도 있었고 당당했어요 에스케이 전자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에스케이 그렇죠 에스케이 매직인가.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건 좋은데 고민을 엄청 하는 거야 고민을. 그런데 이 구인회 회장이 그때부터 연을 끊습니다. 니 내하고 이제부터 적이야. 다시는 내하고 같이 밥 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러니 그 이병철의 둘째 딸이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때부터 친정집의 발길을 끊습니다 이 사람. 나는 마 이제 시댁 귀신 할라요. 아버지 내보내놓고 어떻게 일할 수가 있어요. 내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그 뒤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함부로 소설 썼다가는 허위사실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LG 에어컨으로 할까 삼성 에어컨으로 할까 이병철의 반도체 산업을 예견한 것. 이건희 회장이 세 번이나 들고 왔습니다만. 처음에 중앙일보사 기자로 시작했죠 그분도. 윤번기도 기자다. 예 뭐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이거지. 결혼부터 좀 빨리. 이병철의 반도체 산업을 예견한다. 예견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부의 원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의 원리 일반인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한국일보. 그 뭐야 중앙일보하고 TBS를 인수했죠. 그래서 동양방송국도 하고 중앙일보를 합니다. 따라서 삼성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미디어에 좀 더 빨리 퍼지는 거죠. 그 회장이 누구야 홍진기 씨. 그 홍진기의 딸이 누구 홍라희 여사. 홍진기의 아들이 누구 홍석현 회장.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의 조직의 원리긴 한데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 걸 어떻게 갖다 대요. 그거는 재벌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1974년부터 한국 반도체를 인수해. 인수해서 83년, 85년, 92년, 93년 쭉 가서. 이거는 신문자료니까 출처를 표시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역사 2015년 평택 반도체 단지를 착공한다. 이것도 하나의 부동산의 승리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22% 시가총액.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 하나가 차지하는 비율 22%. 매출 12.3%. 24.1% 영업이익이. 이게 수출이 21.1%. 수출 지향적이고 세금은 7.1%이긴 한데 좀 더 내야 된다. 아이가 아닙니까? 영업이익에다가 완전히 수출 지향하니까 영업이익 말 그대로 비용 이 총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거래 비용을 그만큼 적게 들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삼성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면 돼 안 돼요. 이게 삼성이 욕들어 처먹는 이유인 거예요. 왜 배상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호프만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니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계수. 계수. 말 그대로 계산하는 상수 이 말이에요. 이 계산하는 상수가 뭐냐 호프만 계수가 되느냐 지니 계수가 되느냐 그렇게 차이가 나요. 왜 보험을 하잖아요. 삼성이. 그럼 보험을 하는 사람의 보험을 한다. 어디 가서 다쳤다. 그럼 어떻게 될까? 다친 사람이 이 경제적 활동 하나를 못하는 걸로 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전체 회복기간 및 후유증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다 해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 손해가 난다고 생각해서 배상해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이제 갈리는 거예요. 재판부 판사가 어떤 계수를 판결에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대법원 판사가 안 그렇습니까?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일억 받을 걸 십억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삼성으로서는 당연히 십억의 선택을 하겠습니까? 일억의 선택을 하겠습니까? 좀 더 힘이 있다면 일억의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런 일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쪽으로 가겠어요. 관계없다 쪽으로 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욕을 들어 처먹는 거예요. 왜? 이것만 생각하거든. 영업이익. 그러니까 반도체가 국가의 효자 산업이면 조인 건 알겠는데 반도체 산업을 하면서 강릉에서 태어나 강릉에 쭉 있다가 삼성 들어갔다고 집안에서 파티도 하고 했던 황유미 씨라는 분이. 백혈병이 걸린다 이거야 갑자기. 그 젊고 아리따운 사람이. 이게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일하다가 했으니 산재를 좀 산업재해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당연히 해 줄 줄 알고 갔더니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 계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 영화에서. 아니. 그 백혈병이 우리 공장하고 무슨 관계에 있다는 게 증거가 있어요?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그럼 이 공장에서 일하다 다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자다가 허리 디스크 걸리면 침대 회사가 물어줘야 됩니까? 이랍니다. 그 계장이 그럽니다. 공장 개장 소위 말하는 작업 주임 옛날 말로 말하면. 공장 개장이라면 별로 감이 안 오다가 작업 주임이라면 감이 딱 오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왜 그런 사람이 하나 보고되면 어떻게 돼? 네 연봉을 깎는다거든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회사하고 차단시키는 거야. 변호사 공익 변호사가 나서는 사람이 없을 거다. 왜? 네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고 네 돈이 없잖아 이 말이잖아요. 그 박철민 씨가 거기 영화에서 나왔잖아요. 남규리 씨가 그 황유리 씨인가 그 사람으로 나왔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택시 운전하시잖아. 택시 운전하시는데 그거 와가지고. 돈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이러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 딸을 좀 해 주시오 이라니까 공익 변호사 한 명이 나서죠. 노무사도 할 줄 알고 변호사도 하고. 이거는 큰 사건입니다. 오직 단 한 명의 변호사가 나섭니다. 나서는데 어떻게 돼? 삼성에서 뭐라 그래요? 뭐야? 변호사가 붙었다고? 어떤 정신나간 변호사가 그 돈도 못 주는데 거기 붙다 이라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기들이야 김현장 쓰고 삼성 법무법인 쓰고. 최고급 변호사들 최고의 연봉을 주고 쓰이.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겠지. 안 그렇습니까? 뭔 짓을 해도 다 그런 줄 알았겠지. 그거를 지금 이렇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세요. 철저하게 재발 방지를 대책하세요. 배제하지 않은 아무것도 배대하지 않은 폭넓은 보상. 즉 호품한 개수로 보상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삼성의 흑역사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밝은 역사가 있는 이만큼 이 밝은 역사에서 아까 내가 전원책 변호사 뭐라 그랬다고? 누구나 명성만큼 추악합니다. 추악한 면이. 반올림이라는 사회단체가 있고. 그 사회단체도 알력이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그 사회단체에 영화화돼서 박철민 씨가 그 아빠 역으로 나왔던 또 하나의 약속이라고 하는 아주 그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저 테레비전에 이렇게 각 통신사에 다 가입돼 있으실 텐데 테레비전에 눌러보시면 무료 다시 보기로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봐줘야 그 영화의 매출이 올라가요. 왜냐면 앞에 광고가 몇 개 붙거든요. 그거 다 봐줘야 돼. 오늘 처음으로 이 이름을 강의석상에 올립니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병회를 아십니까? 소병회. 잘 모르시죠? 소병회. 이 뒤에 이 한자가 뭡니까? 실.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비서실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삼성그룹 안에는 어느 계열사든지 간에 가장 공포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소병회 삼성그룹 비서실장입니다. 공포의 존재입니다. 공포의 존재. 진짜. 저 사람이 뜨는 거는 저승사자보다 저 사람보다 안 무섭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 뜨는 건 이제 난 죽음이다.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 이병철을 존재하게 한 그 사람입니다. 소실장. 소실장. 소병회 실장. 철저하게 뭐야? 진정한 그림자야. 이 사람. 본명도 제대로 안 알려졌었어요. 소병회라는 이름 자체가 안 알려졌어. 이름이 소정동이라고 해서 소정동. 소공동하고 헷갈리라고 이름을 이상하게 그렇게 가명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이 소병회입니다. 소병회. 그 다음에 제2대 비서실장.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었죠. 제주도지사 후보로도 나가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학수. 이학수. 최지성. 아이고야. 이게 이제는 이름을 바꿨어. 미래전략실. 미래전략실. 미래전략은 무슨 미래전략이고. 그룹 감시실이지. 삼성그룹의 모든 무서운 이미지. 모든 이상한 것은 여사당합니다. 이게 뭐에서 비롯된 거야. 78년 뭐. 뭐에서 비롯된 걸까요. 또 대통령이 뭐. 중앙정보부.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이런 것 갖고 다 정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병철도 어떻게 돼. 그런 조직을 두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소병회에 집중시켜. 어떤 계열사 사장도 인마한테 까불지 못한다. 이병철 회장은 항상 고고하게 있어. 이게 제1기획이 기획한 거예요. 제1기획이 이병철 회장은 항상 이렇게 웃고 있다든가. 여기 명찰이 조금 비뚜루 맞잖아. 이런 거 안 돼. 근데 큰일 나 회장님이 어떤 이미지인데 이러면서 안 돼. 정주영 회장은 뭐 잠바 입고 같이 노숙하고 이런 거 하잖아. 일체 그런 거 없어. 항상 최고급 호텔에서 이렇게. 뭐 이게 저기 한식으로 뷔페 때 걸어다니지도 모네. 딱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번 이재용 재판의 핵심 미래 전략실의 해체 여부입니다. 미래 전략실 해체할래 안 할래 이 말입니다. 대법권 판. 공포의 소실장입니다. 내가 웃음 표시했습니까? 울음 표시했습니까? 공포의 소실장이라니까. 김일성 사망했다라는 팩트를 정부보다 하루 먼저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얼마나 정보망이 좋은지. 얼마나 정보망이 좋은지. 누구 알겠었을까요? 자체 정보망이지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고 저 음식점의 비법도 하나 못 알아내는데 저걸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국가정보원과 중앙정보부는 합법적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의 정무보좌 기능입니다. 가령 이 예산 합의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들고 있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커. 야당하고. 그러면 국정원에 의뢰를 합니다. 대통령이. 누구하고 협상을 해야 그나마 좀 좁혀질 수 있겠나. 조금 합리적인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 국정원에서 한 3일 정도 막 빅데이터 돌려갖고 3명을 딱 올립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그나마. 그리고 이쪽에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나가면 말이 좀 통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이쪽 여당 사람을 부르죠. 부르고 이쪽 여당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만나게 해서 협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협상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를 똑같이 하면 뭐야? 여기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뉴 5단이 도쿄에서 모든 송구영신 특강이 시작된다고 그러죠. 그 교수의 곡 스케줄 맞추는 거, 폐의 협상하는 거, 강의 주제 미리 받고 검토하는 거, 이거 누가 하겠어요? 소실장이 다 아는 거야, 소실장이. 미리 다 아는 거야.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 거기 가서 통역기도 좀 끼고 어떻게 해서 쭉 이러보고 요약하고 이런 거 누가 하겠어요? 소실장이 아는 거야. 그러면 이병철이 그룹 여기 A 회사, B 회사 대표가 다 있으면 이병철이 직접 불러서 이래해라 저래해라 하겠어요? 아니죠. 이 불러서 누가 하겠어요? 소실장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야, 너 그만두고 나가. 이것도 누가 하겠어요? 소실장이 아는 거죠. 그렇죠? 아까 교육의 삼성이라고 그랬죠. 교육이 누가 누가 이게 어느 부서가 어떻게 가고 있고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누가 다 관리해야겠어요? 소실장이 아는 거예요. 전 세계의 그룹 비서실의 표본이야. 표본. 소병회의 삼성그룹 비서실이 아 비서라는 게 저런 거구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차나 타가지고 와서 회장님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뭐 앉아 어서 오세요. 이거는 비서가 아니라 그건 세크리터리가 아니고요. 컨시어지예요. 컨시어지. 리셉션 이스트들이라고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서라는 건 굉장히 전문직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태국 방콕에 있을 때 어떤 여학생을 보고 너는 딱 보니까 비서야 기질이 비서학과를 한번 가봐 했다가 저거 아버지가 내를 불러가지고 사람을 뭘로 보고 비서를 권유하느냐고 우리 딸이 맨날 커피나 타고 이럴려고 국제학교 다니느냐고 그래 내가 아니 아버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비서가 그런 걸 하라고 내가 그래서 그 아버님 앞에서 40분 동안 소병회를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중에는 아이고 배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방콕에서 장사만 하다 보인다 몰라서 그러니까 저거 옆에 듣고 있다. 당신은 말이지 배선생을 보고 그런 식으로 배선생이 말이야 졸업할 때 우리 딸 추천서 안 써주면 다 당신 책임이라고 막 내가 당시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 보고 심지어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배선생님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저희 딸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하면은. 제가 참 요번 매출에 뭐 어쩌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 그 저기 어무이가. 또란나 이 사람이 지금 선생한테 뇌물 먹일라 카나무세라니까. 그러면 내가 아유 예 아버님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받았어야 되는데. 아유 그러니까 그거를 예 아니 그거를 안 받고 내가 추천서를 써줬어. 아이고 그래서 그 딸 합격했어요. 예 합격해갖고 비사학과로 합격했어요. 전국에 비사학과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문호조 경영과 시민단체 후원 사찰 및 모든 행동입니다. 이번에 뭐 삼성그룹 임원진 요번에 나온 사건 있죠. 삼성그룹 임원진 시민단체에 후원했는지 안 했는지 연말 정산해서 다 감시했다. 누가 했겠어요? 비서실 이름 바꿔 뭐 미래전략실에서 한 겁니다. 그게 아시겠어요? 그런 거는 월권 행위예요. 저거 회사 업무만 시키면 되지 뭘 그런 걸 안 그렇습니까? 왜 이병철 때부터 계속 해왔거든.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거든. 인재들을 그렇게 뽑아놨는데. 안 그렇습니까? 해체하라잖아. 해체한데 해체한다는 것은 해체할 수도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체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건 안 하겠다는 말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기업가나 정치인은 그건 기업가나 정치인 축에도 못 들어가는 말빨의 소유자겠죠. 다음 시간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보시면 누군지 아시겠죠? LG그룹 구인회. 아까 그 골프 치다가 열바닥 안 나간 사람. 그다음에 구자경 회장.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다음에 구본무 회장. 다 부작업입니다. 맨 마지막에 왜? 구광모 요번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냥 이건 사실 그냥 모든 기업을 다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핵심 계열사 몇 개를 하고 나머지는 전문 기업인 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는 모든 기업은 무슨 승계하지 뭐 왕조입니까? 김일서희도 김일서희도 아니 김일서희는 더 굴하지. 나라를 쇼 팔아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그런 색깔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이병철 회장의 그런 독단적인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병철 회장이 어떻게 돈을 모으고 조직을 불렸는가.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399조 원이라는 정말 1조 원이라도 한 번 만져보겠습니까? 우리 평생에. 안 그렇습니까? 399조 원이라는 자산을 구축했는가. 부채도 포함해서. 조직을 그렇게 구축할 수 있는. 그 직원들이 전부 다 뭐야? 아까 우리 회장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머리 끝에 붙은 발끝까지 적어질 거 하면 전부 삼성일 거 아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머리까지 전부 세뇌해가지고 삼성 이외에 다른 데 가서 뭐 사겠어요? 지친 척이 뭐 사도 엄마 내가 우승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라겠지. 한 집안에 사실 그렇게 보면 누나는 삼성 가고 남동생은 LG 가고 막내는 SK 가고 이라면 부모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쵸? 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쪽은 적당해서 그 사주면 또 한쪽이 회사 사주면 또 두 형제가 또 얼마 섭섭하여 생각하겠노? 그쵸? 이런 게 참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형제를 누나가 들어올 때 남동생 들어오고 이라면 좀 우대해 준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그런 게 있다 이거야. 가족관계 쓰는 거.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족관계 내 누나가 여기 삼성에 있어요. 그러면 또 누나도 삼성에 있나 삼성 어디에 있나 용인에 버렌드에 있습니다. 그래. 그 비슷한 사례가요. 여러분 우리 윤번기 들려주려고 가지고 왔던 소병회 실장 얘기할 때 윤번기가 전화가 들어 나갔어.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때요? 여기 이인희 맹희 창희 창희 밑에 요기. 이인희 맹희 밑에 여기 뭐야? 이재현. 이거 CJ그룹 회장 했죠. 이 사람이 시티은행에 원래 취업을 했어요. 한미은행. 거기 취업을 했는데 한미은행을 시찰하러 나갔던 이병철 회장한테 보인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래 들어오는데 나오는데 이재현이야. 한미은행장이 깜짝 놀랐어. 야 너희 할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이가? 이래 된 거예요. 말도 안 하고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병철 회장이 어이 우리 장소희 와 너무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노. 그 한미은행장인데 그 로비 한가운데서 그렇게 화를 내더래 이병철 회장이. 그 다음날로 짐 빼갖고 삼성으로 옮겼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우리 집안아가 와 너무 회사에 가서 돈을 받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래도 네 힘으로 그 어려운 미국은행에 들어갔나. 대단하네. 라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왜 자기한테 말을 안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아버지 이번에만 내가 그거 취업하는데 좀 추천서 좀 써주세요. 이런 거 있습니까? 없다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 뭐라 그럴까 상식이 좀 제대로 박힌 사람인 거야. 이 사람 자체가. 아니 참 뭐 그렇게 보면 아까 이 우리 이런 건 참 가슴이 아프죠? 반올림 바로 황유미 씨의 이 가슴 아픈 이야기. 요것이 어떻게 해야 돼?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자 하는 심리에서 된 겁니다. 일벌백개.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에게 허용해주면 수백 명이야만 해달라 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 짓거리를 한 거고 힘없는 사람이니까 밟으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목숨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목숨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회사 신입 직원들에게도 있을 거야. 옛날에 민주노동당에서 당원을 그 통합진보당이 돼갖고 왜 해산 심판 내렸을 때 경찰에서 강제 집행해갖고 그 명단이 든 하드디스크를 강탈했거든요. 압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게시판에 글올리고 난리였습니다. 아, 이제 나는 삼성에 취직을 못하겠구나. 이게 다 들어갈 거다. 내가 당원으로 가입했던 것이 들어갈 거다.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얘 때문이에요. 얘가 하도 차지철이 불나서 장세동이 같은 짓을 많이 해놔 놓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떡하나? 뭔가 그 이미지가 이미 현명관, 이학수, 최지성, 김인주로 갈 때까지는 이제 많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 이제 취직 못한다. 나 이제 승진 못할 거야. 회사에서 나를 그냥 소리소문 없이 잘라버릴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이 이번에 시민단체를 후원했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아니 그 사람들이 개인 월급을 쪼개서 조금씩 후원하던 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 가지고도 사찰 자료로 삼았다는 거 아니야? 이런 썩어빠진 짓거리.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잘 보시고.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말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사라 생전에 비서실을 얼마나 통제했냐 하면. 여기가 회장 자리입니다. 자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를 봅니다. 보면 볼펜을 요렇게 놔뒀습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대각선으로 놔뒀습니다. 무슨 법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 시간쯤 이따 들어옵니다. 요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날. 누가 내 책에 손댔어. 성격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거를 구미를 다 맞춘 게 소병회 실장입니다. 소실장. 그 소실장에게 했던 말.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병회야 내가 올해 몇 살이더라? 이렇게. 예. 7이 둘. 77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7세. 그래. 내가 열. 일곱 살 때부터. 열다섯 살 때부터. 내가 돈 벌이에 좀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돈을 벌어야겠는데. 라고 생각했다고. 그리고 열일곱 살 때까지 내가 사람들한테 막 그걸 떠들고 다녔대요. 내가 돈 벌 거야. 내가 사업할 거야. 사업할 건데 내 돈 투자 좀 해줘. 나 사업할 거야. 나 돈 제일 많이 벌 거야. 막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인맥들이 그때 다 생겼대요. 그리고 열일곱 살이 돼서 77이 돼서 60년 동안 자기가 사업을 한 거래. 그렇게 보면. 말을 많이 해서 인맥을 끌어들이고 사업을 시작하는 말만이 하는 기술은 2년만 배우면 되더라고. 그런데 병회야 말을 안 하고 사람을 끌어댕기는 기술은 배우는데 60년 걸렸대. 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거는 2년이면 족한데 말 안 하고 표현하는 거는 60년이 걸려도 못 배우고 내가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많은 삼성 사람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핵심 부서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그거를 돌아가실 때가 돼서야 알시다니. 아마 이건희 회장도 이 말을 제대로 못 들으셨을 겁니다. 이건희 회장보다 소병의 실장을 더 신임했으니까요. 알겠지요. 그러니.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에 깨달은 건. 말을 안 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기술을 배웠더라면 내가. 좀 더 좋았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해가지고 그 말 듣고 뭐가 더 좋아야 되는데요. 안 그럴 생각해가지고 뭐가 더 좋아야 돼 그 외에도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조금 이거는 사생활 침해라는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록펠러 강의 1주년. 오늘로써 정확하게 사도세자와 영조가 200만을 돌파하고 노래하는 역사 콘서트 채널이 3만 명을 돌파한 날. 제가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병철이라고 하는. 제가 정말 이렇게 말하면 이병철은 창업주잖아요. 이병철 회장에 비하면. 이건희하고 이재용은 그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사회적인 어떤 카리스마나 이런 거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병철을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도 있나 삼성그룹은 이건희가 다행인 거 아이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유산이에요 석세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자기가 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첫 그게 뭐야 삼성그룹 회장이라고 안 적었습니다 창업주. 텔레비토론에 나와서 안철수라는 사람이 그 예 그 당은 제가 창업주입니다 라고 말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이 어떻게 창업을 한 겁니까 국민들이 해준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호암 이병철이라고 내가 썼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호칭이에요. 삼성그룹 창업주입니다. 오늘 요걸 보시고 다음 시간 여러분 LG와 GS 이 두 그룹 구 씨와 허 씨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 그 통틀어서 오늘도 뭐 대상그룹 임대홍 회장부터 뭐 효성그룹 그 조홍래 조홍재 회장까지 다 나왔죠 예 마찬가지로 롯데그룹 신교코 회장이나 그다음에. 동화그룹 최원석 회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한국 재벌 창업주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꼭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